안녕하세요 뮤지컬 광염 소나타에서 K 교수 역을 맡은 배우 이선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살인을 교사잖아요. 너가 음악을 만들어내라.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기의 한계를 느껴서 자기가 직접 못해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방법이든 진정한 예술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 노력이지 않을까 뭐 무슨 그 범법에 이렇게 법에 저촉되는 짓은 아니고요.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가치의 어떤 발전 도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코멘트 뭐 자칭 타칭이니까요.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창작 산실, 트라이아웃 공연, 그 다음에 초연, 재연, 일본 해외 공연, 광염 콘서트 이번에 3연까지 한 번도 저는 광염 소나타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그런 별명들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저였다면 저는 사실 굉장히 사랑으로 많이 레슨도 많이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작업도 이런 수업도 많이 했었지만 체벌이나 처벌이나 뭐 어떤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학생이 어떻게 느껴지는 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편안해하고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을 좋았다라고 피드백도 받았고요. 그렇다 보니까 제이한테 유하게 조금 따뜻하게 하지만 뭐 조금은 딱 부러지게 이렇게 지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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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